및 말로만 듣던 입속에 족제가 펼쳐진다는 피자! 한조각씩 먹으면 세조각이 남는군 틀리에 무슨 소리야 우리 미니버니는 잊은 거야? 내버려둬 마셔 나 따위 그저 핫차는 인형인걸 어어 그런 말 하지 마 넌 소중하다고 한조각씩 먹으리 두조각이 남는군 나 더 먹을래! 나도 아직 배고프다구 내가! 나도 먹고싶은데... 오늘은 여기까지! 남은건 내일 다같이 나눠 먹자! 배고픈데... 알았어... 자수해... 누가 피자에 손을 댄거지? 난 아냐! 그럴리가! 그렇다면 범인을 찾는 사람이 마지막 한 조각을 먹는게 어때? 내가 먹는다! 뭐? 다들 무슨 끙끙이야? 아무리 마지막 피자가 탐나도 거짓말을 하다니! 진짜야... 손을 대긴 했는데... 에이... 나랑 마샤 정도는 먹어야 손 댄거지! 흥미롭구나... 한 장에 걸려들었군... 이제 진실을 한번 들어볼까? 이거 하나쯤은 티 안나겠지? 야 맛있다... 그렇다면 니가? 하지만 난 햄만 먹었는데... 저 녀석이 피자의 심장을... 괜찮아! 피자는 아직 남아있잖아! 그럼 햄 있는건 내꺼? 나도 해! 내꺼야! 나도! 내꺼라니까! 내꺼! 그렇다면 너희가? 하지만 다 먹지는 않았다고! 와... 딜리 안녕... 무서워... 너희들 설마 피자를... 먹지 않았을 거라 믿어... 당연하지... 믿어 딜리... 딜리 설마 니가... 난 맹세꼭 결백해... 그렇다면... 에... 그게... 딜리가 여기 있었다는 건... 그럼 이게 딜리가 먹던 피자? 어? 딜리...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